첫번째, 시작! 시작! 다듬 바투망 5번, 엔, 5번, 엔, 5번 다듬 바투망 5번, 엔, 5번, 다듬 바투망 이렇게, 살짝, 특히 여기 부정관들 그래서 바투망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이걸로만, 이걸로만 다듬 바투망 그렇지, 다시 탄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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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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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넌 좀 터나와서, 이렇게 가진 혹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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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을 때, 이것을 교육하는 이유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안되지 이것을 했으면 안되지 이것을 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묶어, 골반 더 내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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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내려야 돼 그러니까 승리야 다리를 들었을 때, 여기 이 부분이지 내가 빌리고 나야 돼 내가 더 낮췄대 더 낮췄고 이 정도까지 맞췄고 몸 좀 낮아 몸을 자체적으로 피드뽕을 내려야 돼 피드뽕을 내려야 돼 등평 이게 정식 때문에 말하지 아우 수사 잘 들어 다리를 다리를 그 외국적인 부정부 애들이 터라우사도 입게 되지만 아프니까 부정부 애들이 터라우사도 터라섹을 버스 달리야 된 잘못된 현상을 버리라고 여기 여기 힘으로만 두면 그냥 여기서만 해도 돼 그냥 반려를 막 터라우사도 그냥 반려를 막 터라우사도 힘을 내라고 그렇지 힘을 내라 얘를 잘못하는 거야 그냥 너네들이 할 수 있는 터라우사만 하면 돼 45대는 해도 돼 근데 여기서라도 있겠으면 터라우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어깨 왜 이렇게 돼 아하 왜 이렇게 돼 다시 반대쪽 시작 터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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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했어 욕심 부를까 했으나 터디우 터디우에서 바투망을 할 거야 바투망을 하는게 동독바로 빼고 쏘이씨 알지 쏘이씨 알지 쏘이씨가 어디 붙어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걔만 들면 돼 여기를 절대로 들지마 알았니? 다시 해냈어 그렇지 탄도 왼쪽 다리를 알아서 뻥만 막힌 것 같다고 근데 다리를 들 때 생취가 기도 넘어진 것 같지 이제 되세요 그렇지 민서야 너무 이뻐 지금 아니 이렇게 잡고 있어 등기 집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하락하고 계신 사람 이렇게 전부다 잡고 있어 상체는 똑밥 상체는 똑밥 상체는 똑밥 상체는 똑밥 이렇게 터라우 복근으로 딱 잡았지 몸 똑밥 몸 똑밥 그치 어느 손을 잡으면 반대 손을 알았으면 손나오 그 저편에 있는 상태에서 손나오 두 손 나와 지금 거기다 니네들이 할 수 있는 터나오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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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무슨 말인지 알아봤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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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네들이 무리하게 말간대 터라우스 필라라고 해서 그니까 집에서 있을 때 잘 보니 이렇게 딱 잡았고 이렇게 딱 잡아봤고 그러면 딱 똑같이 밑에 다리하고 손을 딱 잡고 손을 그 상태에서 다리를 그렇지 거기가 알러스콘이야 몸이 너무 뒤로 갔어 몸 조금 아파 거기다 자기의 알러스콘을 찾아 빨리 자기의 알러스콘을 찾아 오케이 유진이 왔었어 유진이 땡큐 할바위 지금 너도 갔었어 근데 이렇게 뒤로 갔어 지금 그 느낌 알지